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성장지원단을 발축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 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공공기관 시중은행 공동성장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. 10개 공공기관과 8개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한 아프리카 공동성장지원단은 아프리카 진출기업의 여신을 확대 지원하고 국내 개발 전략 노하우를 아프리카로 전파하기로 협약했습니다. 아프리카 진출기업의 여신을 확대 지원하고 국내 개발 전략 노하우를 아프리카 진출기업의 여신을 확대합니다.